네, 첫번째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시켰던 Topic Publisher Command Velocity Pub Node 안에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를 뜯어보고자 합니다. Publisher Node의 코드는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링크도 걸어두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이 주캠프 로스트 워크스페이스에 가셔서 주캠프 로스트 베이직에 들어가셔서 파이토픽 패키지 안에 파이토픽 패키지가 또 있어요. 이걸 들어가셔서 이제 cmdvelpup.py, andriscmdvelpup.py 이 두개를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갑자기 코드를 보니까 좀 어지러질 할 수 있는데, 제가 첫 시간이니만큼 차근차근 분석할 테니 겁먹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파이썬 문법 자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리스트고, 어떤 것이 함수고, 어떤 것이 클래스고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부분은 직접 여러분들께서 숙취하신 뒤에 다시 강의를 시청하러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코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코드를 하나하나 라인별로 처음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이 샵 느낌표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쉐박 라인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언어로 쓰여있다. 지금은 유저의 BIN의 ENV에 있는 파이썬이 아니라 파이썬 3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은 리눅스에서만 좀 의미가 있고, 윈도우스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스에서는. 다음으로, 임폴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폴트가 총 3개가 임폴트 되고 있어요. 첫 번째, RCL 파이라는 것을 가져오고, 두 번째, RCL 파이 노드 안에 있는 대문자 노드라는 것을 가져오고요. 세 번째, Geometry Messages의 메시지로부터 트위스트를 가져오고 있죠. 이렇게 세 줄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 RCL 파이는 이제 파이썬으로 로스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CL 파이를 임폴트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RCL 파이 노드에서 노드를 가져오는 이 부분은 RCL 파이를 통해서, 그래서 파이썬을 통해서 로스트의 노드를 프로그래밍하고 싶으시면 이 노드를 반드시 임폴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임폴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것은 어디서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난번 토피의 이론 강의에서 Geometry Messages의 메시지의 트위스트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것이 실제 코딩에 사용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슬래시 부분이 여기는 점으로 바뀌었고 다음 슬래시 부분은 임폴트 이렇게 바뀐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C++ 강의에서도 또 말하겠지만 이러한 타입이 어떻게 실제 코드에서는 바뀌는지 유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실수가 잦은데 Geometry Messages로 잘못한다거나 여기에 뭐 슬래시 메시지로 잘못 쓴다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트위스트를 사용하는데 대문제로 안 쓰고 소문제로 사용하든가 이러한 실수들이 잦기 때문에 한번 다잡고 한번 이해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내부를 살펴보기 전에 스크래스라고 하면 여기는 이 클래스죠. 이 클래스가 실질적으로 노드를 생성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메인문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메인문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커맨드 벨로시티 펍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이거 대신에 그냥 끊임없이 엔드리스 커맨드 벨로시티 펍 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다 코드가 간결하죠? 여기를 보면 마치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할 때 이닛하고 무한 와일문을 돌리잖아요. 그거랑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스2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RCLPY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RCLPY.init 이 Initialize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Initialize를 해서 뭔가 동작을 다 한 이후에는 항상 셧다운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원을 다시 반환하겠죠.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노드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노드를 생성하는 클래스가 있을 때 이것으로써 새로운 노드를 찍어내는 객체를 만드는 그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가 일단 저는 커맨드 벨로시티 퍼블리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만들어진 노드도 항상 만들고 나서는 끝나기 전에 디스트로이 시켜줘야 됩니다. 자원을 항상 반환시켜줘야 돼요. 이제 로스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사용한 자원들 혹은 계속해서 돌고 있는 루프들을 잘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셧다운과 디스트로이 노드를 잊지 말고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두 줄과 아래 두 줄을 살펴봤습니다. 이 줄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이 실행되는지 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엔드리스 루프를 실행시켜 볼까요? 엔드리스 루프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클리어를 하고 지금은 가지보가 실행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보시면 rcf.i.spin 이라고 있는 것이 v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에 말할 때 인셜라이즈와 무한 와일루프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길 어디를 봐도 와일루프가 없어요. 그런데 rcf.i.spin 안에 와일루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in에게 우리가 생성한 노드를 매개변수로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 spin이 주기적으로 이 와일루프를 돌면서 이 노드를 실행시켜줍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우리는 퍼블리셔를 생성했으니 이 노드 안에 있는 퍼블리셔를 주기적으로 실행해 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getLogor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치 파이턴의 프린트 C++의 스탠다드 아웃풋 콘솔 아웃풋처럼 콘솔에 로고를 찍어보고 싶을 때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getLogor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getLogor 그리고 info 이 안에 실질적인 뭔가 스트링이면 스트링 변수면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콘솔에 출력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사실 제가 이 엔드리스 루프를 실행시켰는데 어? 그러면 원래 이 스탑 퍼블리싱이 계속해서 쭈루룩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spin 안에는 와일루프가 숨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상황은 이 spin 안에 있는 와일루프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종료시켰을 때는 이때 비로소 뭔가 나올텐데 키 인터럽트로 예외 처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좀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 라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pin 안에 노드를 주면 주기적으로 RCFI가 알아서 똑똑하게 이 노드를 반복 실행시켜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했을 때 로봇이 계속해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계속 돌았죠. 이번에는 그럼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5초 후에 종료되는 그런 노드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 Command-velocity-pub 노드였고요. 여기에는 아까 봤던 메인문부터 보면 여기와 차이점이 나는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아무래도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된 그런 코드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여기 보시면 제가 5초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작 시간으로부터 5초가 지나지 않았다면 안에서 스핀을 시켜 줄 것이고요 5초가 지났다면 로봇을 멈추고 종료시켜라 라고 코딩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큰 맥락은 이렇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다루기 위해서는 lossTo 안에는 CPU 클럭을 계속해서 얻어낼 수 있는 getCluck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getCluck은 노드를 생성하면 노드 안에 담고 있는 그런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getCluck에서 now를 가져와서 toMessage를 가져와서 이거를 초단위로 보고 싶어서 .sec 이렇게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사용하면 그냥 CPU 클럭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는 거대한 숫자가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는 변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5초를 계속해서 탐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시간을 다루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럭 now는 현재 시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갱신을 시켜줘야 되는 값이죠 그리고 타임 델타는 현재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시간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현재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차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계속해서 콘솔로 출력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아도 계속해서 1초가 지났다, 2초가 지났다, 3초가 지났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실행됐던 것이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spin once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spin 안에는 와일문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알아서 spin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5초 후에는 와일로프를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구현해보고 좀 와일문이 없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위해서 loss to Python에서는 RCFI에서는 다음과 같은 API를 만들어 놨습니다 spin once라는 것을 집어넣어 놨죠 이 spin once는 spin과는 다르게 단 한 번만 spin 시키고 중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spin하고 중지시키고 spin하고 중지시키고 spin하고 중지시키고 spin하고 중지시키고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마치 5초 동안은 계속해서 spin 되는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5초가 지난 다음에는 로봇을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stop로봇이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고 이것을 실행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stop로봇은 뒤에 볼 테니까 지금은 염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stoppublishing이라는 것이 콘솔에 출력이 됐는데 실제로 아까 여기를 들어가 보면 stoppublishing 이 시점에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getlogo.info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 clock time이랑 info로 실행시켰다 그리고 어떤 노드에서 이 로그가 발생됐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command velocity publisher, command velocity pub node에서 이 인포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드 정보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메시지 정보는 여기 나오고 clock time은 여기 나오고 인포로 콘솔을 찍었으니까 인포가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아까 건너뛰었던 클래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부분은 로스트에서 모든 개발은 웬만하면 클래스 형태로 개발하기를 추천하고 있어요 C++도 그렇고 파이턴도 그렇고 둘 다 클래스 형태로 개발하면서 3위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rclpy의 노드의 노드를 이 가로 안에 넣어 준다는 것은 파이썬에서 상속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노드를 상속 받아서 쓰고 있는 거죠 C++ 코드도 public 상속 받아서 쓰는 것으로 실제로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로스트에서는 컨버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개발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란 것이 뭘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텐데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상속은 마치 우리가 선대가 미리 이룩해 둔 것 우리 조상님들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런 건물을 세우시고 했으면 그 후손인 우리가 그대로 상속받아서 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상위 클래스가 미리 구현해 둔 것들은 하위 클래스는 추가적인 개발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만약에 상위 클래스의 기능을 뭔가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좀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닛 부분 생성자 부분에는 super.init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한번 이렇게 호출하겠다라는 뜻이 되는데 당장은 이제 어려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super.init을 꼭 써주고 이 안에 내가 이 클래스의 노드로 가질 이름을 적어주시면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ommand cmd.bellpup.nod라고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로고를 찍을 때도 cmd.bellpup.nod가 이렇게 대응돼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 다음 실질적으로 아랫부분 생성자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지 아무래도 퍼블리셔를 어떻게 생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퍼블리셔의 생성은 크레이트 퍼블리셔를 통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레이트 퍼블리셔는 매개분수들을 몇 가지 봤는데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이트 퍼블리셔는 사용할 메시지 타입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이 타입은 아까 말했듯이 상단에서 임포트를 했었죠 그 다음 우리가 토픽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토픽으로 퍼블리시를 할 건데 퍼블리시의 대사상에 대한 그 토픽 이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스키드 버스의 커맨드 벨로시티로 이름을 지정해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 이름, 언더바를 안 썼다던가 띄어쓰기를 잘못했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퍼블리시가 잘 안되겠죠 이때 주로 사용하셔야 될 게 이제 로스트 토픽 커맨드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토픽 리스트를 통해서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자 시뮬레이션을 켜고 로스트 토픽 리스트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토픽들 중에서 아 나는 요 토픽으로 퍼블리시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거를 복사해서 이제 여기에 넣어줬던 것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로스트 토픽 리스트로 조회를 하고 원하는 토픽을 지져보려고 이것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로스트 프로그래밍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퍼블리시를 하는데 이 퍼블리시는 한번 하고 끝이 아닙니다 퍼블리시는 주로 토픽은 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제가 계속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계속해서 뭔가 데이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자주 보낼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꼭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때 크리에이트 타이머 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간격을 정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0.5초의 간격으로 0.5초의 간격으로 이 뒤에 있는 퍼블리시 컬백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0.5초마다 이 퍼블리시 컬백이 실행되는데 여기는 와일루프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스피인 자동으로 와일루프를 둘러준다고 했죠 혹은 이 경우에는 밖에 와일루프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대신에 스피원스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rsapy가 스피인을 통해서 이 내부에 타이머를 어 타이머가 있네 라고 탐지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타이머가 지정한 0.5초마다 이 함수를 실행시켜줘야겠다 라고 똑똑하게 인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개분수를 보고 있는데 세번째 매개분수를 아직 안 봤어요 이거는 qsize 라고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하나 생기면 버리고 하나 생기면 버리고 하면 매우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통을 사용하는 거죠 쓰레기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는 이것을 모아서 버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이 qsize는 쓰레기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그런 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데이터를 쌓아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노드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통신에 마비가 됐다거나 중요한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대비해서 적어도 10개의 여유분을 항상 쌓아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0.5초마다 실제로 실행되는 이 publish callback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복습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복습하냐면요 우리가 주고받을 그 메시지 타입을 복습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메시지 타입을 보고자 할 때는 lost interface show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geometry message의 twist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angular linear vectors e를 갖고 있었고 각 linear angular 안에는 xyz의 속도에 해당하는 값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publish callback을 살펴보죠 무언가를 publish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상황을 정의하고 넘어가죠 우리는 제어 신호를 publish 해야 돼요 그런데 topic에서 publish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형식으로 채워서 보내야 됐죠 이 메시지 형식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twist 형식을 사용하고요 twist 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안에 linear angular가 들어 있었고요 linear angular에는 각각 xyz가 들어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메시지 타입인 twist 메시지를 선언하고 이 안에 linear x나 angular z처럼 내부의 데이터를 채워준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subscriber에게 publish를 해주는 것이죠 바로 이 코드가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wist 메시지를 생성하고 내부 데이터를 채워주고 채워진 데이터를 publish 하는 그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두 개의 함수의 차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안에 있는 데이터가 차이 나는 것 뿐입니다 원운동을 하고 싶으면 앞으로 가면서 이제 각속도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지하고 싶다면 두 개 다 0으로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로봇은 하늘을 나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linear z 같은 경우는 절대 쓰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토픽 퍼블리셔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시간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처음부터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가지 트위스트 메시지 이 안을 수정하면서 혹은 아 이 부분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런 로직을 새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가지 여러분들만의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이쯤에서 한번 자르고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